지금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저는 20대 때 30대 때 한 40대 정도 되면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40대가 됐고 에도 불구하고 어렵거든요. 어려워요. 이게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에요.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. 맞습니다. 정말 더 어려워요. 통장을 항상 잔고가 비고.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하루에 8시간 어떤 직업이냐 따지지 않고 8시간 일하는 청년 누구라면 내 집 마련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재명 요즘 세밀한 근거가 있잖아요. 우선은 청년 기본적급 5년에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10% 우대금리를 주겠다. 10% 우대금리예요. 어마어마하네요. 네. 그리고 국가장려금도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5년에 5천만 원. 그럼 5년에 5천만 원이면 내가 지금 ltv가 90%까지 되기 때문에 시드머니는 마련이 되는 거예요. 국가가. 그렇죠. 5천만 원만 있으면 그리고 우대금리 10%가 엄청난 거거든요. 수도권에 진짜 이재명의 기본주택 웬만한 건 다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럼요. 그런데 ltv 90%가 됐죠. 그러면 대출이 그만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집은 어디다고 하냐. 서울권여 기준에 13평에서 25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청년분양주택을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청년분양주택 공급이 서울권 기준으로 13평에서 25평이 2억에서 3억대로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. 2억에서 3억대. 지금 32만 호 공급까지도 구체적으로 32만 호 공급까지도 나왔습니다. 나 이거 너무 좋다. 서울권역 기준으로. 제가 젊었을 때는 왜 이런 정책이 없었어요.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최소한 이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. 왜냐하면 지금 집이 없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인 거거든요.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. 한 사람이 160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변두리가 아니고 서울권역에서도 2억에서 3억대. 90%의 ltv. 그리고 시드머니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5천만 마련하게 해주겠다라는 점. 그런데 취득세 또 면제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상환이자 100% 소득공제 됩니다. 어머나. 네.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진짜 너무 좋은데 듣기만 해도. 네. 그런데 또 전월세를 또 사는 수밖에 없는 청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. 전월세. 보증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. 금융세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보증금을 지금 지원을 확대하겠다. 저 여기서 또 좋은 거. 중개수수료. 이사비 지원하겠다. 와. 최고다 최고. 그렇지 않습니까? 중개수수료 진짜 부담되거든요. 부담돼요. 부담되고 또 이사비도 부담이 돼요. 솔직히. 짐이 적어도 이사비는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청년뿐만 아니고 전월세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.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쫄딱 망한 다음에. 아주 슬픕니다. 반지하 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김포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반지하 방에서 김포에 아파트 살 때까지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겠어요. 그런데 그 이사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어떨 때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차라리 이사 활동가 그쪽은 더 견딜 걸 그랬나? 뭐 이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사를 해야지 뭐라도 조금 이렇게 이 나라가 참 이상해가지고 이사를 하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자산 형성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이 촘촘한 보호막 이거는 직접 청년이 자기가 한번 이걸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번 집을 사고 해보면 얼마나 이게 괜찮은 건지 알 수 있을 것이다. 5년에 5천만 원이면 1년에 천만 원인데 청년들이 1년에 천만 원 모으기가 어려워요 솔직히. 그럼요. 우대금리 10% 되는 거고 국가장려금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로 내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뭔가 기반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것은 1억 모으기는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런데 1억을 일단 모아놓잖아요. 그게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1억 모을 때보다 더 쉬워요. 자본주의 사회니까. 안 모아봐서 모르겠어요. 자본주의 사회라서. 모아보셨군요. 그러니까 조금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공백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그렇게 모을 수 있더라고요. 어쨌든 청년들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갖다 형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을 토대로 해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더 나은 삶으로 스스로 자기 삶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정말 초석을 다져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좋습니다. 자, 우리 이렇게 또 공약들, 소확행 공약들 또 살펴봤습니다. 오늘 소개한 세 개만 해도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런 공약들을 세 개 소개해 주셨어요. 하나는 이제 막 아이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맡아줘야 되는 어린이집한테도 희소식인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예요. 그럼요. 당연히. 아니, 이 교사 한 명당 네 명밖에 못하게 하면 당연히 교사를 더 채워야 되겠죠. 그렇죠. 엄마들은 마음 편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